검사실에서 조사를 받던 사람이 수사 기밀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가지고 나오는 게 가능할까요? 서울중앙지검 1502호실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기밀 서류부터 검찰 내부망, 개인정보까지 8일 동안 171장 사진에 담아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는지 배승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9년 12월 4일, 서울중앙지검 1502호실에선 조사가 한창이었습니다. 방 안엔 검찰 수사관과 장모 씨가 있었습니다. 장 씨는 경남 사천시 한 군남업체 뇌물 공료 정보를 검찰에 제공한 뒤 조사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 씨, 자리에서 일어나 수사 자료를 촬영하기 시작합니다. 장 씨가 찍은 사진들을 분석해 봤습니다. 수사관 책상에 놓인 PC 두 대, 모니터엔 사건 관련인 전화번호와 정보를 적은 메모지가 붙었습니다. 오른쪽 모니터, 수사 대상 업체 법인카드 내역을 담은 엑셀 파일이 열려 있습니다. 장 씨는 이 파일을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58장을 촬영합니다. 왼쪽 모니터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가 로그인된 채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기밀로 분류된 자료와 포렌식 담당자 연락처, 관련자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개인 기록도 촬영했습니다. 장 씨는 제보자이면서 사건 직접 당사자, 피의자입니다. 피의자가 검찰 수사 자료를 제지받지 않고 무더기로 가져 나온 겁니다. 장 씨는 1502호 검사실에서 8일에 걸쳐 모두 171장 사진을 찍었습니다. 왜, 그리고 어떻게 촬영이 가능했는지 장 씨에게 물었습니다. 당시 담당 검사는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당시 담당 검사는 몰래 찍어갔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 수 있는 곳이었는지 문제 1502호 검사실 안으로 배승주 기자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 씨가 수사 자료를 촬영하던 시가 검사실 1502호에는 수사관이 있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위치, 사진 속 수사관이 있는 자리입니다. 고개만 대면 장 씨가 보입니다. 하지만 수사관을 신경 쓰지 않고 맞은편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책상에 쌓인 서류와 PC 모니터를 오랜 시간 살펴보면서 촬영합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역이 검사와 수사관이 오가는 동선입니다. 피의자나 창고인은 안쪽 조사인석에 머물러야 합니다. 피의자나 참고인들은 그 수사관을 마주보는 위치, 즉 모니터의 뒷면에 앉아 있어야 되지. 수사관의 요청이 아니라면 절대 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수사관 컴퓨터 화면을 찍은 사진만 58장입니다. 군납비리 업체 임원이던 장 씨 본인이 쓴 법인카드 내역과 회계의 자료입니다. 업체 횡령으로 고소당했던 장 씨에게는 꼭 필요한 자료였습니다. 액셋 파일을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찍었습니다. 당시 본인 녹취 들어보겠습니다. 수사관 옆쪽에 또 다른 책상이 있습니다. 사건 담당 검사 자료입니다. 수사 자료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당시 압수물은 검사실 곳곳에 있었습니다. 장 씨는 자신이 필요한 자료를 찾아서 이쪽 저쪽을 이동하며 촬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장 씨와 함께 검사실에 들렀던 지인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검사실이든 수사관 책상이든 본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료 보고 찾고 훈구 다녔습니다. 왜 아무도 이런 행동을 제지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JTBC 배승주입니다. 관련 내용 취재한 박현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 앞서 배승주 기자 리포트에서 언급한 군납 비리, 어떤 사건이었죠? 지난 2019년에 이른바 어묵 군납 비리로 알려진 사건입니다. 경남 사천시 한 군납업체 대표가 군장선과 경찰서장 등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당시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의 피의자 장 씨가 제보를 했고 진정서 접수된 지 일주일 만에 전격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업체 대표와 군장선, 그리고 경찰서장이 실형을 살았고 연관급 장교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피의자이자 제보자였던 장 씨는 내부 고발자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피의자 장 씨는 그 수사 기밀들을 왜 그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가지고 나온 걸까요? 장 씨는 문제의 군납 비리 업체 임원이었습니다. 회사 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업체가 먼저 장 씨를 고소를 했는데요. 그러자 장 씨는 오히려 서울중앙지검에 업체의 뇌물 공여 사실을 역제보하게 됩니다. 장 씨는 횡령 사건 피의자인과 동시에 뇌물 사건의 제보자였던 겁니다. 네, 이런 장 씨는 자신의 횡령 사건 방어에 필요한 자료들이 있었고, 이걸 촬영해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검사는 그럴 리가 있느냐고 만문을 했습니다. 그러다 진술과 관련해서 확인해야 할 부분은 보여줄 수 있지 않느냐고 했는데, 문제는 그럴 수 없는 수사 기밀들을 반출을 했다는 겁니다. 네, 앞서 자기는 몰랐다라고 했던 그 검사가 담당 검사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현주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